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 소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비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하며 비경감의 가슴 부위를 발로 폭행했으며 함께 출동한 시경사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가 있습니다. 20일 수원지법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